아시아의 별 보아가 한일 양국의 음반 차트에서 동시 1위를 기록했습니다. 보아는 일본 오리콘에서 공연 실환 DVD로 일간 차트 1위에 올랐으며 국내에서는 5집 걸스온탑으로 국내 대표적인 음반 판매량 집계 차트인 한터차트 일간과 주간차트를 석권했습니다. 지난 4월 일본에서 펼친 4개 도시 순회 공연 보아 아레나투어 2005 베스트 오브 소울의 실환을 담은 DVD가 지난 6일 발매됐는데요. 이 음반은 발매 이틀 만인 지난 8일자 오리콘 차트 DVD 음악 부문 일간 차트에서 1위에 올라 나흘째는 11일 오전까지 정상을 지키고 있습니다. 발매 당일 여성그룹 모닝고 무스매 공연 실환 DVD에 이어 2위에 올랐다가 3일째인 지난 8일부터 일간 차트 정상에 올랐습니다. 보아가 지난 2월 일본 데뷔 후 처음으로 발표한 베스트 앨범 베스트 오브 소울이 일본에서 올해 첫 밀리언셀러로 기록된 데다 공연 실환 DVD까지 일본 최고 유력 차트에서 수위를 지켜 일본에서도 최고 인기 가수임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보아요. 보아요. 보아요.